슈바이너월더 분들 반가워요. 다둥이 아빠 강덕중입니다. 업비트 오늘 좀 유심히 지켜본 분들 있으시죠? 웨이브라는 코인과 네미라는 코인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아니라고 그냥 무심한 듯 지나치고 어머 쟤 왜 이렇게 떨어졌어? 하면서 어떻게 해. 그냥 이 정도로 끝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게 우리 시바이너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확인 안 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관련 기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낸스가 OMG WAVE XNXM XEM 네미죠. 상장 폐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하락빔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다이낸스가 주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준과 업계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을 할 거며 그 요소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요소들을 검토를 하는데 기준을 잡고 뭐 많아요. 프로젝트 팀의 헌신도, 개발활동 수준 및 품질, 거래량 및 유동성, 안정성 보완, 계약의 안정성, 공공소통 수준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토대로 해서 상장 폐지를 할지 결정, 검토 후에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게 시바이누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면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 얘네들 마냥 상장 폐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는 세계 최대 거래소의 현재 최대 거래소의 상장 폐지는 곧 다른 거래소에서조차 자금 이탈이 될 거고 결국은 나락을 가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의 기준을 충족하게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데 어제 바이낸스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상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들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것 마냥 조급해하는 코인들이 이제 많아질 거란 거죠. 뭐 시바이누야 사실 뭐 이런 기준 없어도 알아서 잘 해왔던 부분이라 크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이제 이러한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된다면 결국은 살아남은 코인들 있죠? 살아남은 코인들의 상장 폐지로 인해서 여기에 쏠렸던 자금들이 분산이 될 겁니다. 다른 코인들로 분산이 될 거예요. 분산되어서 자금 유입이 될 거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얘네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상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남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어찌되었든 이제 바이낸스가 이러한 기준들이 있죠.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장 폐지가 되는 코인들은 계속 나오긴 할 건데 기준에 부합되는 코인들은 이 발빠른 시장에 받쳐가지 못하는 코인은 상장 폐지가 될 거죠.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장 폐지가 되는 코인들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성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형상들이 이제 결국은 이 가상화폐 시장이 있죠. 이 시장 자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의 코인들은 알아서 들 본인들의 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의 가치를 높일 거고 시바이누 또한 마찬가지로 장기적 잠재성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향 평준화와 시바이누 개별적인 이 가치 상승이 시너지를 내어서 더 큰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하나 이러한 상황 시너지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 소위 말해서 이제 불장이라고 하는 거 강세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온다 말씀드려도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시드가 없어서 그냥 맨날 어피트만 켜고 올라간 종목들 뭐 있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다가 야 이 종목 내가 진짜 예전부터 봤던 건데 이만큼 올랐어? 그때 샀으면 얼마야? 이러시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시드가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끝난 거 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시드 분리 기가 막힌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바이누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그것도 제가 좀 확인해 둔 게 있는데 말씀을 안 드렸군요. 어 이것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시드가 다들 필요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 이 시드가 있어야 됩니다. 시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벌리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말했던 거죠. 근데 애초에 이 시드 자체가 없는데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린다라는 게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리는 게 맞긴 하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운 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던 거면 사실 다들 했을 거고요. 다들 통장에 진짜 몇 억 몇 십 억씩은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100억을 목표로 내가 코인판을 뛰어들었다 가정을 했을 때 뭐 시드가 이제 뭐 천만원 그리고 뭐 1억 뭐 10억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요. 사실 뭐 10억이 있으면은 뭐 이걸 볼 이유도 없어요. 없긴 한데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 자 천만원으로 100억을 만들려면은 자 천배 수익을 내야 됩니다. 1억 100배 수익을 내야 돼요. 10억이면 10배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드가 있어야 돈을 버는 과정이 쉬워진다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든 건데요. 자 천번 할 거 백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백 번 할 거 열 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과정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같은 종목으로 같은 시기에 매수하고 매도를 해도 이 시드에 따라서 벌어가는 수익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도 이 10억을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끔 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그냥 동복사 하시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죠. 그럼 이 시드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걸 말씀드릴 건데 이 시드라는 게 사실 뭐 거창한 시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드라고 하면은 보통 목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단돈 만 원이라도 있으시면 그게 시드가 됩니다. 만 원만 있어도 만 원만 있어도 꼭 목돈을 만들어야 시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 원을 불려서 내일 뭐 만 오천 원 다음날 이만 원 이렇게 불려가면 돼요. 계속 불려나가면 됩니다. 꾸준하게 이 불리는 걸 제가 좀 더 쉽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이라는 것도 시드가 될 수 있고요. 이거를 계속 불려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불리면 계속 언젠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불어나잖아요. 몇 백 몇 천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돈이 생겼을 때 이제 그걸 지키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놔야 돼요. 이 포트 구성 단기성 단기성으로 갈 종목 장기 종목 현금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 한 종목의 몰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암만 좋은 정보 암만 투자의 신이라고 해도 나 잘해 하는 사람들도 절대 100% 수익성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손실도 날 수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야지만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제 계좌를 까봐라 한 푼도 없는데 유튜브 영상 찍고 있네 놀고 있네 남들에게 뭐 좋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 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 분들 너무 많았고 그간에 저 그냥 무시했어요. 계속 무시했어요. 제 계좌를 보여드려도 괜히 뭐 자랑 같고 손실 보신 분들에게 자격지심이나 괜히 또 절망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를 안 했다가 하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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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번도 아니에요. 몇백 번 몇백 명이 거의 천명도 넘을 겁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모바일로 찍어서 올렸더니 뭐 이번엔 또 모바일 말고 PC로 해라.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피곤해졌어요. 그냥 제가 제 무담을 판 건데 뭐 그래요. 제가 뭐 엄청난 재벌급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 돈 사실 저는 좀 숨기고 싶거든요. 그 진짜 부자들이 어디 가서 돈 자랑하는 거 보셨나요? 돈 나 돈 많아 하는 사람 부자 중에는 없습니다. 진짜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찐부자는 아니지만 이게 오히려 애매하게 있는 사람이나 돈 자랑하는 거거든요.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저도 오히려 좀 숨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공개하기가 싫었던 거긴 한데 어쩌다보니 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또 계속 이게 무한의 굴레에 빠지듯이 계속 보여드려야 되네. 그래서 그냥 이왕 보여드린 거 그래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보여주고 끝내자 싶어서 아예 PC 로그인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행님들이 원하는 거 다 보여드리네요. 진짜 뭐 갑자기 애초에 그냥 안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PC 로그인까지 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업비트 바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인 다 했거든요. 자 제 계좌입니다. 뭐 진짜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진짜 뭐 이번을 마지막으로 굳이 제 계좌는 이제 안 보여드리려고 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진짜 이거 얼마 있는지 이거를 보실 게 아닙니다. 어 이거는 지워 지워버려 그냥 아 뭐 지울 게 많나 어 이거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눈길 많이 가실 거지만 그걸 보실 게 아닙니다. 어 아예 이걸 가리고요. 여기서 진짜 돈 벌려고 하는 분은 이 잔액이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 종목과 단기성 투자 종목 그리고 유동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현금 비중도 높여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인 투자도 하고요. 뭐 물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현금 비중을 더 시드를 넣었거든요. 다시 포트 구성은 할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계좌가 매일같이 불어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보시고 또 애초에 돈이 많으니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저도 깡통 여러 번 찾습니다. 처음에 2천 3천 어찌어찌 1년 2년 모아서 투자한 것들 다 날리고 또 도파민에 쩔어서 눈 돌아가지고 대출 땡기고 빌려서 투자하다 깡통차고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점을 찾고 투자 원칙도 잡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기회가 또 생기고 지금 어피트에만 제가 잔고가 200억이 넘게 있는데 말해버렸네 어쨌든 이 돈 솔직히 많아요. 많은데도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게 돈이 벌리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딨나요?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올해 불장이니 이런 기회 또 놓치면 안 되죠.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 돈만 다 자랑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생기니 돈을 버는 법이 보이고 그 기회도 더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안 하려고 했지만 이거 보여드린 건 그래도 보여주고 말하면 한 분이라도 더 깨우치겠다 그 생각이 있어서 였습니다. 그 생각이 있어서 였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깨우치겠다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였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감탄만 또는 나만 돈을 못 버네 좌절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그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만 30억을 넘게 벌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거 끕니다. 끕니다. 자 그럼 이제 하셔야 될 거는 가장 먼저 뭐? 씨드 만들러라. 만원이어도 된다. 씨드부터 만들고 씨드를 불린 다음에 포트를 구성해라. 아시겠죠? 저는 보유 종목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종목 한 두세 개 정도를 15에서 한 20% 정도 잡아요. 단기적인 종목도 두세 개 정도 한 10에서 한 15% 잡고요. 나머지 현금은 한 30%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언제든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대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면 안전하게 수익을 꾸준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씨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면 되니 추후의 행님들 씨드가 완성되면 그때 차차 세부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걸 장기로 봐야 될지 단기로 봐야 될지 그 포트 구성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씨드 만드는 거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데 씨드를 만들기 위한 단기 씨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불려야 되니 단기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단기 단기 종목은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비트코인도 시세 영향을 끼친 게 다름 아닌 이 세력들이란 거 이거거든요. 코인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호재나 재료 등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세력들이란 겁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이 대장코인마저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맛만 먹으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적은 알트코인 여기에 이 세력들의 자금이 붙어버린다. 단순히 5% 1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백 프로 몇천 프로까지 움직여줄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어떤 호재나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상승을 바라보기 위해선 그 정도로 움직여줄 만한 수급이 있어야 하는데 세력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요? 바로 자금입니다. 돈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자금을 통해서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이뤄내버리면 어떠한 이슈도 없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은 나왔죠. 바로 이 세력들이 잡는 이 종목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세력들이 나 이거 잡을 거예요 하면서 광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단기적인 종목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세력들이 잡는 정보 종목 일정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세력들의 정보들을 받는 루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메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번 것도 보시면 중국 세력 정보입니다. 중국 세력 정보 이번 것도 저희가 내용은 다 옮겼어요. 번역은 해둔 상태이거든요. 이번 내용 제가 그냥 바로 메모 장에 그대로 옮겨 이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바로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 그대로 번역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번역기에서 구글 번역기에서 바로 번역을 하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 한 건데 4월 15일에 4월 15일에 즉시시작 밑에가 안 보이시네. 잠깐만 이렇게 보이시죠. 4월 15일에 즉시시작 5일 안에 완료될 10일 이내에 상승하면 차익을 모두 취하고 다 인출을 할 거다. 기존보다 7배 이상 상승하셨어요. 700% 입니다. 700% 700% 700% 예요. 대략 한 10일간 거래량 높이면서 자금 투입하고 700% 7배 상승을 목표로 할 거래요. 15일날 근데 이게 700% 이거 상승하더라도 우린 이거 안 먹습니다. 이거 안 먹어요. 여기에 절반 정도 한 350% 정도 생각합니다. 350% 절반 정도만 먹고 나온 식으로 해야 돼요. 왜 세력들이 지금 7배래요. 7배 그쵸 7배인데 얘네가 이거 끝나면 차익을 취하고 모든 자금을 인출한다고 하죠. 모든 자금을 뺄 겁니다. 얘가 정확히 얼마 700% 일지 710% 일지 690% 일지 700% 인데도 어느 시기일지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 그건 세력 마음이에요. 근데 괜히 세력들 먹는 만큼 욕심내서 먹으려고 하다가 타이밍 한번 놓치잖아요. 수익 다 뱉어야 되고 오히려 손실까지 볼 수 있어요. 이 자금을 그냥 빼봐요. 대충 상상은 가잖아요. 빼면 고스란히 폭락할 거. 오히려 손실 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해서 중간 정도 먹고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중간이라고 하지만 뭐 300% 뭐 적어도 200%인데 많아요. 적은 게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명심하시고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먹는다. 욕심부리다가 손실나는 거 나중에 뭐 하소연하고 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도 아닙니다. 많은 거예요. 이거 어쨌든 미리 빠져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어디에도 유출되지 않은 내용이고 진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일정의 모든 내용 전부 원본을 그대로 유튜브 방송에서 오픈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혹여나 계획한 일정에 얘네가 차질이 생겨버려서 종목이나 일정이 바뀌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제가 더 염려스러운 부분 유료방업자들 얘네가 이 정보 가지고 유료로 되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 이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저는 행님들에게 무료로 다 드렸거든요. 그쵸. 근데 괜히 이거 유료로 받아서 피해보시는 분 없게 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서는 오픈하지 못하는 거니 이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다고 종목 안 알려주거나 하는 건 아니니 걱정 마시고 정보 받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죠? 여태 다 무료로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구독자들에게는 저희가 다 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 다 오픈해 드릴 거거든요. 구독 눌러주셨죠. 그럼 바로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드릴 거예요. 바로 보이시는 010-2753-2489 010-2753-2489 이거 제 번호거든요. 여기에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 영상 보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구나 하고 바로 확인해서 강제 번역한 내용과 종목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세력들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진짜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편안하게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못 먹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아시겠죠. 아 또 이런 거 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왜 이런 정보 왜 알려주냐 진짜 그냥 혼자 알고 돈 벌면 되지 이러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알려준다고 제가 손해보는 건 없어요. 저도 같이 수익 보는 건데 뭐라 말해야 되나 음 진짜 뭐 그냥 좀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아 저도 말하면서 좀 웃기긴 한데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걸 좀 멋진 단어가 없나 아 어떻게 좀 뭔가 웃긴데 맞아요 이게 뜻은 이겁니다. 근데 좀 멋진 단어가 안 떠오르네. 네 하도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코인 사기 손실 본 사람들 상대로 또 사기 그러니까 피해 본 사람들이 계속 추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데 막말로 진짜 이런 정보 제가 무료로 돈 한 푼도 안 받고 드리잖아요. 아무한테도 금전 요구한 적 없어요. 그쵸? 그럼 진짜 이거 정보를 받고 투자는 하지 마요. 투자는 하지 마. 그냥 지켜만 봐. 이거 올라가는지 아닌지 보이실 거잖아요. 뭐 보고 나서 직접 확인된 후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물론 올라가는 거 보면 아쉽겠죠. 하지만 코인판 365일 24시간 열려있고 기회는 무수히 많아요. 그렇게 확인 후 다음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냥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 제가 그냥 이거 종목을 들어갈게. 지금 업비트 종목이거든요. 이번에 들어갈 종목 이거 업비트에 있는 종목인데 바로 매수합니다. 그냥 진짜 여지껏 이런 정보 틀린 적 없고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방송 끝나고 매수는 할 거고 수익은 보는 게 확실하단 거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45억 이거 다 들어가네. 45억 할 거거든요. 되네. 시장가로 들어가서 되나? 오케이. 다 된 것 같은데 볼게요. 다 됐네. 되었네. 자 전 이만큼 확신 있고 어 벌써 1% 수익이네. 굿. 나이스. 벌써 오우 자 이거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4월 15일 시간 여유롭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진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 가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는데 저한테 막 하루만 더 연기해달라 자금이 하루정도 더 기다려 들어온다. 개인 사정이 있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말도 안되는 소리 여행들. 이거 제가 주도하거나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이 아니거든요. 세력들은 우리가 이걸 따라간다는 것조차 몰라요. 우리는 세력들 일정 마쳐야 됩니다. 저도 지죽은 듯이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 되면 얄짤 없이 그냥 가요. 지나간 버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100만원만 잡아도 얼마야. 어? 한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만원만 해도 2, 30만원 이에요. 앞서 같이 오신 행님들 여러 번 이런 정보를 토대로 종목 잡고 몇십 몇백 몇천만원 수익 푸신 분들 계시거든요. 계속 불린 금액으로 4월 8일에 이거 또 들어가서 또 자금 불려나갑니다. 이런게 바로 기회란거고 제가 시드가 꼭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한게 이겁니다. 시드가 적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없으면 없는대로 본인 여유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원이 있다? 그럼 그게 시드에요. 그걸 계속 불려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시드보다 내일의 시드가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안가렸네. 아 또 이거 이거 보고 또 아 이거 또 안가렸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행님들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 오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10분 20분 정도만 시청해서 정보 얻으시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그쵸? 앞으로 이런 정보 확인되는 대로 지금처럼 제가 영상으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행님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이 코인판 졸업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졸업시켜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뭐 무튼 이거 준비하셔야 되니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우리 시드부터 불려보자고요. 짧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행님 누님들은 다시 한 번 감사하고 모두 대박납시다.